여기 꽃이 너무 예뻐요. 네, 이 하얀 꽃이 예쁘네요. 이거는 까매요. 그러네요. 색깔이 다 달라요. 하나 사고 싶어요. 어떤 꽃 살까요? 음, 여기 빨간색하고 하얀색 어때요? 제시카가 꽃을 굉장히 좋아해요. 제시카한테 주고 싶어요. 제시카는 어떤 색깔 좋아해요? 아마 파란색 좋아할 거예요. 그럼 파란 꽃하고 하얀 꽃으로 사요. 좋아요. 다니엘 씨는 안 사요? 괜찮아요.